야 알았다 알았다 늦겠다 빨리 들어가자 어 잠깐만 나 왜 자꾸 빨리 보낼라 그래? 나 출장 가면 뭔 짓 하려고 아이 빨리 들어가라 박진주 제주에 삼다 도라는 말이 있어 여자 바람 돌 무슨 뜻인지 알아? 그게 무슨 뜻인데? 여자가 바람나면 나 돌아버려 나 돌아버리는 걸 보고싶어? 아 그래 돌아가라 그냥 자 아 진짜 왜 자꾸 그래 나 근데 떨려 뭐가? 나 사실 비행기 처음 타봐 진짜? 어 야 니 저 검색대 지나갈 때 절대 거짓말하면 안된디 어 무서워 무서워 저 실례하겠습니다 뭐 폭파 일명 같은 거 없으시죠? 어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자 양팔 올려주시고요 어머 이거 왜 이래요? 제 얼굴이 폭탄이어서 그런가요?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실리콘 걸려요? 저 코밖에 안 했어요 아 이상하네 아우 알았어요 눈 살짝 찝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잠깐만 아우 그래요? 톡도 살짝 깎았어요 귀걸이 빼주세요 너 사람 또라이 만든 내 재질 있다 빨리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공사 현장을 다 얘기했잖아 아 감사합니다.